얼굴 끄기면 열린다고? 제가 얼굴을 다른 표정을 지으면 해봐 해봐 궁금하다 그냥 다른 표정을 한번 지어봐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? 일단 일반적으로 잘 안되는데요? 일반적인 게 아닌가? 제가 일반적인 표정이 아닌가봐요 이렇게 안 열리는데? 죄송합니다 제 폰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왔냐? 열린거야? 그러면 구겨서 한번 해봐 구겨서? 어 약간 찡그리거나 뭐 제가 V앱 앞에서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되나요? 많이 되는 소리를 해! 너무 심하지 않은 정도? 원래 제 얼굴은 대박이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.